철근 누락 사태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용역 계약 취소 사태로 선바위 지구 개발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 선바위 지구 설계업체로 동명기술공단이 선정됐는데요. 이 계약 체결이 취소되면서 선바위 신도시 개발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고시한 울주군 범서업 선바위 지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일대를 아파트 1만 5천 가구가 들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슬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3개월에 걸친 용역 끝에 최근 동명기술공단이 슬계업체로 당선됐지만 용역 계약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LH가 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 출신이 재직하는 슬계 감리 등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정관업체와의 용역 계약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LH가 이번에 취소한 계약은 울산 선바위 지구를 비롯한 슬계 공모 10건의 561억 원과 감리 용역 1건 87억 원 등 모두 11건 648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울산 선바위의 슬계비가 111억 원으로 가장 많아 보상을 놓고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LH 관계자는 보상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약 또는 공모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민법과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H의 용역 계약 취소 사태로 당초 내년 6월로 예정됐던 선바위 지구 지구 단위 계획 승인과 그린벨트 해제, 보상 절차가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LH가 추진 중인 울산 최대 공공주택 단지인 다운 2지구와 울산 태화강변 공공주택 단지도 입찰 계약 전면 중단에 따른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